안녕하세요! 고소하고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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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고소해요 치즈볼 팽이버섯 팽이버섯 오징어 오도독 오징어 달콤한 콜라 계란 불닭불닭 막지않고 맛있게 맛있는데 맛있게 주어진 맛 구운은 주먹불닭 구운은 주먹밥으로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주먹밥은 주먹밥이 더 맛있게 먹어요 치즈가 엄청 매워요 마요네즈 이번엔 맛은 바삭하고 음~~ 바삭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저게 맛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어울려요 고구마 고구마 톡톡톡톡 만족스러운 뱀 한국인과 함께 하시기 시작해요 이번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